저쪽에 보이는 것은 인동역 입니다 인동역 여기가 인동역 이구요 아 지금 보이는 공사하는 구간은 음 이게 그 정부 많은 전철 전철 인데 이 밑에 도로 도로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여기가 오봉산 이고 여기가 도봉산 여기가 가스발전소 여기 도시 한가운데 가스발전소가 있습니다 이쪽은 종랑천이구요 이쪽은 종랑천이구요 여기가 인덕원 인덕원 월계역 월계역이라고 합니다 1호선 1호선 여기 중개 이쪽에는 중개종 황요울 아파트 아 방음벽 이거 1년전에 한건데 이거 한건데 제가 가상